안녕하세요 카메라 안에 제가 또 있네요 오늘은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학교에 가려고요 왜냐하면 학교에 비밀의 방이 있거든요 학교에 있는 비밀의 방 요새 계속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어디 돌아다니고 싶진 않은데 그렇다고 집에 있으면 밖에가 너무 뿌얘가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여 보려고 하다보니 학교에 있는 비밀의 방에 가려고 합니다 비밀의 방이 뭔지는 나중에 제가 마음에 준비가 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축구하러 온다고 해서 겸사 겸사 가보려고요 과연 오늘은 무엇을 할지 약간 기대가 되네요 오늘도 번개처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보겠습니다 뿅 사진도 굳이 그리지 그리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